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남역 근데 스타트업이라서 나한테 인턴급보다 조금 더 일을 할 것 같다고 그래요 스크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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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choose what you want to eat? Oh no, I'm just taking a vide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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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어디로 먹으면 있었어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좋지 않나요? 밥을 먹으면 좋지 않도록 약속이 없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영양제에 잠시 못 먹었죠? 다리에 참치기 ㅋㅋ 이것도 세 갓? 네, 거기에 4개 만 원이에요 이렇게 4개 만 원이에요 4개 만 원 이게 몇 개예요? 네, 4개 만 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씩, 둘, 셋 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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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입고 싶어?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입고 싶어? 왜? wait, try like a gold one I feel like you look good 나 이렇게 입고 싶어 요 사실, yeah, just stick to silver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I like both me too I would have to get so much of the hair oh, you also have hair, right? yeah you took everything off yeah is it your hair? I'm n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롱 오늘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같은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midd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